5 5 5 5 백핸드 리시브 적극적입니다 이번엔 짧았어요 서비스 랠리 1대1 자 여기서 행운의 포인트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1대1 2대1 2대1 3구 득점을 가져갑니다 심현주 백핸드 날렵합니다 정은송 3월 네 번째 공격 정은송 결코 가져갑니다 정은송의 서비스 5핸 탑 스피 정은송 이번에는 심현주가 볼 심현주의 리터닝 4대5 깊숙한 서비스 하지만 리시브 2점 차 5핸 탑 스피 정은송 자리 잡습니다 심현주 반격 길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정은송 그리고 서비스 정은송 끌어졌고요 긴 랠리 이 끝에 3구 길었습니다 심현주 3구 길었습니다 심현주 날렵하게 보냅니다만 Hampstead 3구 3구 2구 1구 3구 1구 3구 3구 정은송 네리로 1구 2구 5구 심현주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심현주 선수가 미스가 나죠. 3구. 정은성. 심현주의 리시브. 심현주의 리시브. 마켓과 잡았고요. 양손 7대4 빨랐어요 서비스 기습적으로 백핸드 리듬 맞지 않아 4대9 이번엔 정은송의 중간 서비스 닫아냅니다 코스 변화 심현주 게임 포인트 심현주 심현주 적극적인 자세였습니다 백핸드 밀어넣습니다 심현주 한 포인트 챙겨 심현주 첫 포인트 긴 서비스 다시 한 번 찔러 정은송 서비스 중간 끊어놓습니다 3구 득점 3구 밀어붙입니다 다시 공격 정은송 수많은 생각을 할거에요 예 다시 득점 정은송 2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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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구 2구 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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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구 3구 4구 3구 3구 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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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구 5구 심현주가 일단 한 점을 가져갑니다. 심현주가 길게 뻗어나갑니다. 심현주가 길게 뻗어나갑니다. 심현주가 3구 길었습니다. 심현주가 길었습니다. 심현주가 3점 차. 심현주가 더욱 긴장감이 역력해집니다. 심현주가 2번의 한구의 득점. 서비스 바꼈어요, 호핸드 찔러넣습니다. 그리고 심현주! 날렵하게 정은송 움직입니다. 한구 한구, 공신의 힘을 당합니다. 이 순간 정은송 놓치지 않습니다. 찬스 심현주! 심현주! 백핸드 몰아붙입니다. 4핸드 전환 정은송. 받아주는 심현주, 정은송. 심현주가 다시 가져옵니다. 7구 벗어납니다. 심현주! 5구 벗어납니다. 5구 벗어납니다. 5구 벗어납니다. 9구 벗어납니다. П